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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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어떤 존재를 알려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미소를 보내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과거는 어떻게 되었고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일깨워 죽을 수 있는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보조했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들 잘나갈 때는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셨습니다 입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이 들은 바 모금의 소망에서 흔들지 않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모금을 천하 만내에게 정파되지 말여 나와 우리의 모금에 일꾼이 되었는가 아멘 그냥 우리가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가 않지 않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불충한 것 잘못된 것일까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괴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을 내려놓고 새로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고 이 회개 사건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다 그 방금으로 말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참조되었고 다 해물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참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세계로 보면 최초에 예수 믿는 것 왜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의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우주 세계에 하느님이시기 창조 세계까지 우리의 사람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려가 계시니요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가 마음대로 은띡이 되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 모든 세계에 은띡이 되냐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이슬승을 통해서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얘기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비어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깎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만 남아 자기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타락 속에 심한 것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시도가 오시면서 이 땅에 피폐해지고 환폐해지고 전망 속에 있고 타락 속에 있는 모든 세계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억압하고 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 예수 부시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하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지혜와 청명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이렇게 모든 좋은 것 다 이렇게 예수 안에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추원합니다 주기동란하게 죄를 사유주어 없이지만 우리를 심하게 그기하지 마 없이오며 가만하겠소 고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서와 영원의 아버지께 용을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오 주여 주여! 주여!